네, 안녕하십니까. 김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되셨죠?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어떤 질문 받을 것 같으십니까? 어, 일단 참고인이어가지고 다른 중요한 증인들이 오늘 많아가지고 많은 질문이 저한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제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어떤 법률적인 주장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 12명인데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회서 제출했고 김기한 사령관도 불출석 사회서를 냈지만 화상회의로 늦게나마 참석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 좀 뭔가 밝힐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김기한 사령관의 화상 참석, 뒤늦은 참석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그거 궁색하게 그냥 비위를 맞추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려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을 받고 하면 되는 것인데 뭔가 핑계를 대고 안 나오다가 그냥 마지막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실효성 있는 어떤 질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해도 과연 선서를 하고 위중죄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고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서북 오도나 이런 상황이 위중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불출석 사회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기한 사령관에게도 물어볼 게 많잖아요. 어떤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까? 김기한 사령관에게는. 제일 1순위로 대통령 경로설이죠. 지금 이제 박정은 대령은 작년 8월 9월부터 결국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보류의 지시의 이유가 대통령의 경로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기한 사령관은 그때 박정은 대령 보고 저거 지금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기한 사령관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왜 김기한 사령관은 그걸 숨기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묻는 게 핵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말 증인이 될 만한 김기한 사령관이 화상으로 뒤늦게 참석한다는 점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출장 이후로 안 나왔는데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아니었지만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위 의원이었죠. 이 둘이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합니다. 기록이 나와 있죠. 예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방산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를 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제 출석을 할 걸로 확실시 되는데 아 뭐 기존의 주장인과 대동소의하게 대통령과 통화한 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이 왜 통화를 못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한 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까? 작년 8월 9월에는 대통령과 어떠한 교감도 없었다. 순전히 온전히 자기의 단독 판단으로 이첩을 보류 지시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대통령 경로나 이런 거 관련된 통화 내역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래 통화했다. 경로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전혀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아무리 청문회여도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군 인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증언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럴 거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군 수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민지원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이제 순직한 해병의 수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뭐 어떻게 국가 안보 상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군인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이런 사람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군 안보 상황으로 막 거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는 증언 거부를 한다면 본인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 수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유재훈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걸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계시는 김규현 변호사 이동 중에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그제 저희 JTBC도 뉴스룸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 통화 기록이 더 나왔고요. 정말 8월 2일, 작년 8월 2일 사건 회수를 전으로 분주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8월 2일 작년에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폰으로 국회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했고 신범철 차관과도 통화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촘촘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비서관까지도 개인폰으로 일일이 전화할 정도로 용산이 소통이 잘 되는 곳이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화폰이라고 하죠. 도청 방지 통화로 중요한 업무였다면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날의 통화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에 정말 분주했던 통화들. 우선은 8월 2일 날에 기록이 이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 무렵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개인폰으로 세 번 통화한 것은 기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신범철 차관이 예를 들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가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랑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그 전화를 받고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 경찰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기록이 회수되죠. 경찰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그날에 크게 3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첩됐던 기록이 회수되고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수사가 개시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이 됩니다. 이 3개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참모들이 계속적으로 통화가 분주하게 수십 차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과연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누구에게 나오는가? 누가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냥 발론 차원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안보상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분주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닐까? 네. 그날은 언론 검색이나 이런 걸 해봐도 별다른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그날 8월 2일은 저기 젠버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전북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저녁에 거기 참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젠버리 때문에 전화를 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다? 굉장히 궁색한 것입니다. 젠버리 때문에 이렇게 군 관련해서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관여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차관한테까지 전화를 그것도 비서관, 차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할 정도의 사안이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피디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시원 대통령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8월 2일 분주했던 통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통화 9차례, 문자 2차례 신범철 차관과 통화 2차례, 문자 1차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는 통화 1차례, 문자 3차례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났을 것 같은데 이시원 비서관 여기도 답변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민정 역할을 했던 공직의 기강을 다잡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군 관계자, 국방 관계자들과 하루에 이렇게 많이 통화했다. 이거는 여기도 물음표가 찍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좀 청문회에서 밝혀질까요? 그렇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요. 과연 이시원 비서관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답변 안 했습니다. 불출석 사회에서는 아직 안 했지만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질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왜 하필 이시원 비서관이 그날부터 등판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날 이틀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국방 장관한테 했죠. 근데 해병대가 그냥 이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이 이 국방 라인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작년 7월 31일에 스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이첩을 해? 이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또 분노를 하면서 아, 이제 국방 라인만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호출한 것이 아니냐. 자네가 와가지고 이것들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항명 사건 수사를 한다든가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방 비서관이나 차관, 장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윤 대통령이 더 신뢰하니까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면서 네가 나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시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안 추정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로 이동하고 계신데 뭐 거의 다 왔습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늘 또 지금 말씀 못하신 청문회에서 지금 시청자들이 뭐 지금 유튜브로 댓글로도 오늘 뭐 기대된다,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걸 또 꼭 유념해서 좀 시청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오늘 안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임성근 전 일사단장. 예.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아마 나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와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분은 한 번 더 탄원서 때 군인은 그냥 국가가 필요할 때 죽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반응해서 국민적 공분을 이미 한 번 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연 이분이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떤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말을 할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성근의 입에도 국민들이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방송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동간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청문회 마치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자리에도 계셔 오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